오늘도 나는 사람을 죽인다. 죄책감? 그런 걸 느낄 새는 없다. 여유 부리지 말자. 지금도. 지금 죽이기에도 늦었다. 일단 총을 많이 쏴야 하니까 손목 보호대부터 하겠습니다. 히트맨. ICA에서 일하는 탑 어세신 에이전트 47이랑 다이아나 번우드 씨. 이거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히트맨 게임 스토리 검색해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에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얘 과거가 뭐 어떻게 되먹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. 히트맨. 여기 시작해? 헐.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다봐요. 왜 왜 쪽으로 앉았어? 왜 쪽으로 앉았지? 왜 쪽으로 앉은 겨? 오오. 헤이 가이즈. I'm going to kill somebody. 오. 죽었어. 오오. 카메라?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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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카메라로 이걸 이어네요? 오오. 테크놀로지가 달라졌네요? 서울 사이버대학이라 다녔나?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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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 쏘리 내가 여기서 뭐 해야되요? 내가 여기서 뭐 해야되는데? 이 사람들 다 누군디? 어? 부담스러워 왜 아무도 뭐라고 안하지? 어쩜 이렇게 사진 찍어야지 아 이게 뭐야 저기요 왜 이렇게 다가오시면 어떡해요 아 부담스러워 죽겠네 자연스러운 척 해볼까요?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실내에서 금현입니다만 참나 참 참나 나 진짜 잘 움직이는 것 같아 오오 저게 못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것도 뭔가 스토리다 어 버드 오브 프레이? 할리 퀸? 어 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데요? 어? 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데요? 왜 이렇게 추석하게 걷고 있었어 여기 앉아버렸는데 어떡해? 어 담배 연기 좀 치우라고 얘가 뭐라 그러는데요? 아까도 너도 담배 피지 않았니? 저기서?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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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가 뭐라 그러니까 담배 끄고 기분 잡친 채로 왜 여기로 가지? 왜 여기로 가지? 왜 여기로 가지? 어떡하죠? 재원 총 들고 있어 어 무서워 어머 애들 너무 많이 왔어 어떡해 난리 났어 어떡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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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못 알아봐 아 뭐야? 야 너네 진짜 무능하다 무능의 극치 야 여기 공간에 대머리 나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못 알아보냐? 어떡하지? 동전을 던져가지고 어머 관심도 없어 동전에? 어 얘가 관심 있어? 망했다 짜증나게 하네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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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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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 뭐야? 왜 얘 옷은 못 입지? 어떡해 여기 다 찍혔다 지금 나 총 가지고 다니면 걸리는 옷을 입어서 저 녀석 옷을 뺏고 싶거든요 쟤도 뭔가 힌트 주는 것 같은데 전화 통화하면서 자막까지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 대화 같아요 뭐지? 찍어 달라는 거? 이쁜 척? 뭐지? 너의 멋있는 척? 여기 또 있다 근무중에 잠을 자고 말이야 들어가 계세요 아버님 쉬세요 쉬세요 내 생각에 오케이 옥겨 아무도 안 와? 아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얘들아? 얘들아 나 형 비싸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킬러란 외로운 법 아 외로워 아무도 안 와 똥 냄새가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 오겠지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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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죽이니까 저쪽으로 가네요 끝 끝 아저씨가 재미없다 참 이럴려고 내가 킬러했나? 이럴려고 내가 옷 뺏어있고 창문 열었나? 머리에 총 맞았대?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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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 되면 나한테 관심을 지겠지? 좋았어 좋았어 이제 올라올 거야 애들이 위층에서 시체가 떨어졌어 무슨 일인지 어서 가보자 놀랍도록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아 쟤가 있을 때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저 살인마 아니 살인마래 내 타겟 살인마는 나고 안 나오잖아 아 뭐야 보통 살인마가 가야되나? 살인마한테 와야되는 거 아니야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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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스 머더러가 여기있대 매스 머더러가 여기있대 웃겨 똥냄새가 레츠 미이 똥톡 소음총 줬 어? 시체 치운다 시체 치우는데? 일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벌써 시체를 치우고 있어요 열심히 질질 끌고 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? 엉덩이 보이죠? 타겟 엄청 멀어졌어요? 어디갔어? 어 그러네 엄청 멀어졌네 괜찮아요 찾으러 가면 되지 질질 끌고 와 이거 뭐하는 데야? 어 여기 부자들이 숙박하는 데인가 봐요 와 와 근데 이렇게 높으니까 막 그게 뷰가 끝내준다고 할 수가 있나?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? 크 여기서 셀카 찍어야 되는데 별로다 어 어떡해 너무 너무 좋아 나 이런 나 이런 얼굴이었어? 오늘도 나는 사람을 죽인다 죄책감? 그런 걸 느낄 새는 없다 여유 부리지 말자 지금도 지금 죽이기에도 늦었다 아이돌 무대 코디 같다 뭔가 안경도 그렇고 저 이렇게 모자도 그렇고 그죠? 지진이 감성? 들어가 있어 얌전히 있어 어머 대박 여기서 떨어지면 무슨 기분이까 이건 뭐하는 데일까? 어 이건 뭐하는 데일까? 뭐지? 이건 뭘까? 뭐지? 이게 보니까 금방 죽네 총 몇 대 안 맞았는데도 바로 흑백이 됐거든요 조심해야겠어 죽기 전에 죽여야지 까딱했다가도 내가 죽겠어 가시기 전에 죽이기 오 네 어머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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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무도 늦지 못 했어! 허.. 대박! 아무도 없나봐, 이제 여기... 아무도 없는거야? 왜 애들이 왜 두고 다 누워있지? 약간 뭔가 예술 작품 같다... 어머 어머 이게 이게 다 뭐야 깜짝이야 세상에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머나 언제 이렇게 야무지게 정리를 해놨대? 얘네 엄청 야무지다 비행사 옷 입고 헬기로 탈출하고 싶었는데 여기로 탈출할 수 있나 봐요? 오 와우 헤이 가이즈 I killed man I'm a hitman yeah hitman 오! 화장실이다 오! 찾았다 오! 잠깐만 경비원의 삶 오늘도 지친다 이거 인스타 오리기 딱이다 이렇게 멋있는 화장실을 헉 대박 약간 일상이라는 듯이 일상 피곤하다 오늘도 목욕 한번 하고 자야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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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